나의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의 더는 소유격 조사이죠 나의 휴대폰을 손으로 들고 다니는 기계에서 휴대폰이죠 나의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자, 떵지파이가 있습니다 보딩패스 탑승권이죠 떵지라는 것은 비행기에 오르다요 떵지파이는 어떤 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보딩패스예요, 탑승권 떵지파이 그래서 제 탑승권을 보딩패스를 잃어버렸어요 워더 떵지파이 띄울러 워더 떵지파이 띄울러 여권입니다 보호해주고 비춰주는 게 여권이에요 그래서 내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워더 후자우 띄울러 워더 후자우 띄울러 싱리는 짐, 트렁크라는 뜻이에요 내 짐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워더 싱리 띄울러 워더 싱리 띄울러 실전 연습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어요 워더 소지 띄울러 워더 등지파이 띄울러 워더 후자우 띄울러 워더 싱리 띄울러 워더 싱리 띄울러 워더 싱리 띄울러